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8대 4로 승리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8회 말 막판에 5점을 대거 뽑아내며 4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전주로가 8회 말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역전에 성공한 뒤 신인 신용수가 데뷔 첫 타석에서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. 4면승을 달린 롯데는 오늘 사직구장에서 LG와의 주중 4면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며 선발 투수는 김원중으로 예정됐습니다. 오늘